안녕하세요. 유튜브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제목 위 해시태그와. 종료 화면 설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위 해시태그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이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것이 제목이죠. 현재 이것이 제목입니다. 좀 작게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현재 제목 인데. 요걸 좀 확대해 보면은. 요 위쪽에 이렇게 샤프 이쪽에 샤프 있는게 하나 있죠. 요런게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제목이 해시태그를 설정하면은. 이것을 구독자들이 혹은 구독자 아니더라도 동영상을 이 동영상을 보러 온 사람들이 터치를 하면은. 여기에 설정한 샤프 글자 이렇게 이것을 터치하면은 이곳으로 갑니다. 제가 한번 제일 앞쪽에 있는 요구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확대하겠어요. 자 이걸 제가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제가 설정한 석스온 키네마스터 강좌 목록이라도 이렇게 제가 설정해 놓으면은. 그리로 갑니다. 자 그걸 터치해 보겠어요.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설정한 이런 제가 한 그 키네마스터 강좌 목록이 여기 쭉 나열되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이 거의 다 제가 올린 것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만든 동영상에 가도록 이렇게 링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뒤로 가 보겠어요. 자 뒤로 가서 보면은 여기 아까 제목이 해시태그 여기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일 이렇게 뒤로 와서 제목이 해시태그는 자기 자신의 동영상을 주로 링크를 그리겠죠.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링크라든지 채널이라든지 이렇게 세 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위에 여기 세 가지가 있죠. 그럼 이걸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편집기 있죠. 연필, 연필 이게 편집기입니다. 이 연필을 터치하겠습니다. 편집할 때, 올릴 때에 이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편집기를 터치를 했는데 제목의 해시태그는 지금 현재 여기 동영상에 제목이 있고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설명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샤프하고 세 가지를 딱 올려놨죠. 이 같이 제목이 해시태그는 샤프하고 글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한 칸 떼고 또 샤프하고 글자를 넣고 그리고 세 가지 유튜브에서 허용합니다. 이렇게 제목이 해시태그를 글어서 자기 자신의 올린 유튜브나 혹은 재생 목록을 선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목이 해시태그는 끝나고 그 다음에 종료화면을 설명하겠습니다. 종료화면은 제일 위쪽에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편집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종료화면을 제가 터치해 보겠어요. 종료화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종료화면 설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 종료화면은 자기가 올린 동영상이 끝나기 20초, 마지막 20초에 자기 자신의 채널 링크나 자기 자신이 올린 동영상의 링크나 재생 목록의 링크, 다른 사람의 것도 물론 여기에 링크를 글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글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지금 현재 종료화면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종료화면을 과거에 그런 종료화면을 설정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동영상에서 가져오기 해놨죠. 이걸 사용하면 참 편리합니다. 제가 터치해 보겠어요. 이렇게 터치하면 아래쪽에 내려가면 제가 이 종료화면을 설정한 그런 동영상이 쭉 나열이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예를 들어서 제일 앞쪽에 이것을 선택을 하면 이 동영상에서 설정한 종료화면을 똑같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이것을 선택하면 아래쪽을 선택하면 아래쪽에서 종료화면을 설정한 것과 똑같은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제일 위에 이것을 터치해 보겠어요.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좀 작게 줄여서 보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가 종료화면 설정하는 동영상이 쭉 나열됩니다. 제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쭉 종료화면을 설정하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조금서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제일 앞에 있는 이것을 여기에 설정한 종료화면과 같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색깔이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와서 여기 옆에 보면 가져오기가 있죠. 가져오기를 딱 터치합니다. 딱 이렇게 터치하면 진행 중이라고 뜨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는 빈자리였는데 이와 같이 종료화면이 다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재생목록 저는 재생목록을 모두 다 링크시켰어요. 4개를 그렇게 크로마키 동영상 목록하고 다음에 키네마스터 강좌목록과 모바일 파워디렉터 강좌목록 다음에 ICT 강좌목록 이것을 링크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저장했죠. 저장을 터치해야 됩니다. 그럼 저장하겠어요. 저장을 이렇게 터치하면 저장이 저장이 여기에서 모든 빈경사항이 저장되었습니다.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13분 18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13분 38초죠. 그러니까 13분 18초에서 13분 38초니까 이건 20초간이죠. 그래서 20초간 이 20초간에서 쭉 해서 끝까지 38초까지 이게 여기까지 선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미리 한번 보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현재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움직이는 게 있죠. 여기 움직이는 이것이 링크입니다. 이렇게 종류 화면에서 제가 홍보하는 것입니다.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저장이라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제가 움직이면 변경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다시 저장을 누르겠어요. 저장을 하고서 모두 저장되었다고 나왔죠.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보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다시 빠져나왔네요. 다시 종료 화면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이 되고 난 후에 이 미리 보기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미리 보기 이 미리 보기를 터치하면 이 종료 화면이 제가 앞에서 설정한 그것이 종료 화면이 설정했죠.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나타납니다. 터치 한번 해볼게요. 미리 보기를 터치했습니다. 미리 보기가 위에 4개 나와 있죠. 조금 이쪽 것이 붙어있네요. 이와 같이 마지막에 동영상을 만들 때 20초를 이렇게 남겨놓고 그 밑 종료 화면에 맞게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스톱 하겠어요. 스톱 됐죠. 여기서 종료 화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과 이 부분 이것이 조금 겹쳐있네요. 그래서 미리 보기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종료 화면도 활용하고 제목 위 해시태그도 활용해서 자기 자신의 동영상을 이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제목 위 해시태그 종료 화면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도 이와 같이 제목 위 해시태그와 종료 화면을 설정해서 자신의 구독 동영상을 홍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